자 이따위로 되었습니다 어때? 망한 거 같아 그치? 이렇게 찍어야지 차설이다 뭐야? 멘트를 못하겠어 그냥 자막같은 거 넣어야지 괜찮아 그 뭐지? 프리미엄 프로 배우면 그거 할 수 있더라 나레이션 넣을 수 있더라 말 해가지고? 어 나중에 내가 말을 필요한 말만 녹음해가지고 들 수 있는 거 아니 차에다가 우유 우유 뿌리라니까? 왜 우유를 뿌려 갑자기 우유는 왜? 인기 많대 인기 어그로그로 같이 어? 야 살짝 철구같이 엉뚱한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차에 시발 우유라니까 우유밖에 생각하나 실험하자 실험 여기다 압정 뿌려놓고 후진해서 바퀴 터지나 안 터지나 몇 미리까지 되나? 어 사이즈별 나사 놔둬가지고 됐지? 다 toler기 문한 Medicare 쓰읍 복ını 추위apan 자 이거 아직 늘건개 디자인인데 ㅋㅋㅋㅋ Spirit 이게 중앙대생이 디자인 쓰는 법 이렇게... 주황대생이 디자인 쓰는 법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은 마스크 하는데 쓴다 밑색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야 이게 안 튈까? 괜찮다 안 까져 근력이 약한 망국 허벅이 2개받기보다는 긴망국 씹니다 야 여기 조심해라 Bomb 망했다 오 오 카메라에 스프레이 입자 날리는거 다 보여 자 있다 위로 되었습니다 어때? 망한 거 같아 그치? 응 가스 좀 빼고 하자 많이 안 흔들어진가? 뒤집어서 좀 해봐 그래서 좀 약 많이 나올 때 뿌려버려 아니네? 허위를 먹자 형 우리는 해봐 어때? 올려봐, 천천히 계속 올려봐 말리는 동안 뭐하지? 형 진짜 이거 대박이라니까 형 이거 먹어봐 흐른다 흘러 아 해봐 존나 맛있지? 단데? 맛있는데? 조심해 음, 존나 맛있지? 응 야 씨 근데 좀 떴다, 단 것도 아, 존나 맛있네 그거 끝났어? 응 더 안 뿌려도 돼? 응, 세 번씩만 뿌리게 많이 뿌리면 무거워, 차가 형 나 낚시기전을 꺼내줄 아니, 망고 일단 나 그거 줘 무티슈 줘 어, 트렁크 열면 다 있어 오케이 자, 여기 봐봐 후레쉬가 안 나오네 예스 행복한 표정 아, 마스킹을 해야 돼 그래, 야 씨 안 쏟아 너무 좋아 야 씨 진짜 어, 좋아 비가 있겠다 비가 있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